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첫 장면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상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명한명은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너에게나 열린 무려 마음에 칠려서 검색하세요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쳐야죠. 그렇게 많이 조용히 쓰세요 순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웃집 집사입니다 이웃집 집사요.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찰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사실은 제가 시작합니다. 해놓고 뭔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멘트를 할지 저도 멍해가지고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멍하다는 말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웃집 집사씨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철도를 사랑하는 남자 철쌤입니다 네 철쌤 이웃집 집사분과 집에 고양이 키우세요? 네 저희 두 마리 키우세요 몇 마리 키우세요? 저는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키우시고요 아 제가 옛날에 저 아는 분이 이제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세요 그런데 더 재밌는 그분이 또 그 고양이는 전부 다 유기묘 와 좋은 일을 하세요 길거리 버려진 고양이를 그분은 보는 대로 다 와 양주 네 그래서 집에 고양이가 뭐 덜쭉날쭉하지만은 항상 그 집에 가면 고양이가 많은데 우연히 인터넷에 이 길거리 고양이를 도웁시다 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진 걸 봤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순식간에 모이는 걸 보면서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났어요 이제 황심설을 후원해 주세요 황심설인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황심설은 이 길고양이를 돌봅시다 하는 그 캠페인보다 못한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심설은 내조차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매번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그 사연을 보내시는 분은 사실 자기 사연을 상담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뭐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고민했던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니 이러면서 인생이 뻥 뚫리는 또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쾌감이나 그런 놀라운 삶의 통찰을 얻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황심설을 후원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황교수는 불쌍하지 않아 잘 나가고 있구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진짜 이상하다 내가 날 도와달라고 나 진짜 싫어해요 누구한테 도와주세요 라든지 저 잘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싫어한다고요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참 고마움을 느껴도 누구한테 참 감사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지를 못해서 아니라 본인이 너무 인간관계에 수줍음을 많이 느끼고 상당히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항상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그렇고 오늘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 사연하고 사실은 관계는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죠 황상민 교수님의 집단 상담소 때부터 꾸준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연 사연 열심히 듣다 보니 공짜 공부한 느낌이 나서 좋았고 실제로도 스스로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5살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했고 제일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형적인 대치동 부모님이셨지만 어머니 치마빠람보다 제 열정이 더 강해서 부모님과의 갈등 없이 저는 제가 원해서 특목고도 진학했고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조기 유학 경험 없이 원하는 미국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독서를 좋아해서 경영 공대를 가는 대부분의 유학생들과 달리 정말 문과스러운 한마디로 돈 안되는 전공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고 항상 지지해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2학년 때 이미 전공 필수 과목은 모두 들었고 졸업 학적만 채우면 되는 상황에서 쉬운 과목만 들으며 학점 채우기엔 비싼 학비가 아깝기도 하고 멀리까지 유학 왔는데 아깝다는 생각에 뜬금없이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모두 의사 집안인데 왜 가족들이 의사를 했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재밌을까 호기심이 시작했는데 다행히 원래 저의 전공보다 훨씬 흥미를 느껴서 학점도 잘 받았고 4학년 때 한국의전원에 진학하기로 맘먹고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때 처음으로 제가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힘든 길 가지 말고 편한 거 원하는 거 맘껏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간략한 제 설명이었고 이제부터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의전원 도전은 불합격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높은 자존감 덕분에 크게 좌절하진 않았고 객관적으로 제가 부족했던 점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 점을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심심해서 친구들 남친은 다 회사원인데 낮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무기력해져서 운 좋게 꽤나 좋은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전 알바를 원했는데 입사 첫날 갑자기 정직원 계약서를 내미셨고 전 싫다고 했지만 일단 정직원으로 3개월 계약해보고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2년 회사를 다니면 대학원도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잠깐 괜찮은 연봉에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올 거 생각하니 불안정한 입시보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저한테 주는 만큼 부려먹을 거라는 황심소에서 배운 인생의 가르침 덕분에 정신 승리하지 않고 까마득하지만 제가 원래 원했던 입시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은 3개월 뒤에 그만둘 거라고 회사에도 당당히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도 제약 의학 쪽 회사라서 제 입시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참 좋습니다 제가 하는 주 업무는 회사에 바쁜 임원들 대신 여러 학교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맘껏 하고 그걸 정리해서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시간 단위로 일처리를 하며 쾌감을 느끼는 성격입니다 5시까지 저에게 일을 부탁하시면 저는 보통 11시까지 확 끝내고 3시까지 몰래 딴짓하고 놀다가 3시에 일을 끝냈다고 드려도 일찍 끝냈다며 칭찬을 받고 여튼 한마디로 꿀빨며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느낀 건 저는 임원분들만 계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거의 사생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6시 칼퇴를 하고 그분들은 밤도 자주 새고 주말에도 일을 하십니다 이때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스스로를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6시 칼퇴를 해도 제 생활이 없는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데 취업 이후 데이트할 때도 피곤해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수십 번씩 교과서 읽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강의 듣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시킨 일을 하는 게 싫습니다 고정적인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직장 생활은 싫고 자유를 꿈꾸면서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더 빡센 스케줄로 했던 안정적인 공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걸 지지해 주시면서도 제가 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의전원 전에는 저도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성격이 밝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외동딸 같다고 합니다 학부 때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었지만 교수님과의 관계 덕분에 더 성적을 잘 받는 스타일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기자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동시에 자유로우니까요 WPI 결과를 봐도 에이전트와 휴먼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물 공부를 할 때도 행복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 때도 행복합니다 생물 공부가 좋고 이미 10년째 해오고 있는 의료공사를 하며 사람들을 도울 때도 행복해서 이미 다시 의전원 제소하는 것으로 마음먹긴 했지만 제 성량과 맞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이 제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돈도 받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황심소의 전형적인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하니 사연이네요 쓰고 보니 네 아 이분 상담 사연 올라가면 또 댓글 엄청 달리겠네요 이게 지금 상담이냐 자기 자랑이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25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게요 유학도 갔다 오고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외국계 의료회사인 것 같아요 제약 의학 쪽 회사인데 왜냐하면 국내 회사라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외국계는 상당히 특수한 종류의 회사 아니면 이런 임무를 맡기지도 않고 요청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확실하게 뭐 리크루트도 아니고 채용을 해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걸 상담을 해준다 이분 고민이 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의미를 잘 찾고 싶은데 자기 현재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나 그런 느낌입니까 뭔 소리야 이분 삶의 의미를 뭘 못 찾아요 지금 3개월만 회사 다니고 의전원 준비하다고 하는 확실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의전원을 준비한다는 확실함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 약간 자기가 이게 진짜 의전원이 내가 삶의 목표인가 그것도 약간 의심이 드는 지금 현재 상태이지 않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질문 없어요 지금 두 분은 이 친구의 사연을 접하고 전혀 뭐 이게 무슨 고민이 있냐 지금 고민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계속 공부하고 싶고 교과서 읽고 싶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계속 학생의 신분으로 읽고 싶어 하는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지금 참 이것도 한국적 사고예요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 교과서 읽고 싶다라는 거 학생의 신분으로 읽고 싶다 그게 어떤 지적인 탐색이나 뭐 뭔가 진리를 찾아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안다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학생의 신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집사는 확실히 집사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냥 뭔가 취업을 미루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거나 뭔가 더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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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기 위한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학생에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고 또 너 그거 왜 잘하고 좋아하냐 하면 자유롭게 제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그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거 그 즐거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친구는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휴머니스트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에이전트니까 그것도 가능하구나 휴머니스트하고 에이전트인데 릴레이션이 만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진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시험 준비하는 방식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전 준비를 본인이 한 번에서 실패했다가 이제 다시 준비할 거라고 그러는데 과연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퀘스전이 들어요 황심소 심리 토크가 5월 28일 일요일 4시에 열립니다 토크는 고통의 극복과 진로에 대한 황상민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성격 유형별로 모여앉아 비슷한 인간을 만나는 기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구민을 미리 글로 적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낸 참가자는 성격 유형별 자유토론 시간에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조언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 토크 신청은 황심소 카페 페이스북 확산 공지사항 이름들이 클릭해 주세요 황심소는 가장 힘들 때 내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모든 청취자를 응원합니다 이 분은 쉽게 됐다 어렵게 됐다 이슈는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완전히 다른 지금 공부에 대한 프레임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지금 저 프로파일을 보니까 이 친구는 사연을 보낼 때는 본인이 3개월만 회사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친구가 사연을 보낸 게 아마 작년 10월 11월 달에 보낸 사연일 거거든요 12월 달에 보낸 사연 그래서 3개월이 넘어서 저는 이 친구 프로파일을 봤을 때 아직도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롭지는 않아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가 진짜 옳다고 믿는 것을 나타내는 그거는 아니에요 편집자가 원하는 그런 기사를 쏟아낼 길을 원하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동네를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데 뭔지 보이지 않는 이 목소리와 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갈 길은 사표를 내는 것 밖에 없다라는 그 조직의 분위기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였던 날 보고 너무 자유롭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가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유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의 논리가 생각보다 많이 작동을 하고 조직의 논리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논리와 어떤 이익과 목소리가 작동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자라는 직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자를 안 하는 것이 이분한테 하면 나쁜가요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죠 이분은 어쩌면 기자 생활을 조금 하다가 본인이 결국에는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너무 혐오감을 가져서 스스로 스스로 패인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 조직에서 적응을 못하다는 그 경험을 더 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자를 안 하시는 거는 제가 권하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본인의 재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는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회사에 바쁜 임원을 대신해서 여러 학회에 가서 공부하고 학회 발표하는 상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거는 최고의 학습이 기회고 돈까지 받아 네 우와 그리고 학회를 가면 이게 국내 학회도 갈 수 있고 해외 학회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일도 11시면 끝내버리고 그 일은 11시면 끝낸다는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본인이 딱 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요약하고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보통 하루나 이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딱 보면 맘 잡고 하면 두세 네 시간만에 해치울 수 있거든요 자기는 그냥 두세 시간만에 해치운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능력에 출중하니까 두세 시간만에 해치우고 다른 사람들 5시까지 기한을 줬는데 이 기한이 다른 사람들은 한 5시까지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능력이 출중하다는 또 그런 의미겠네요 그거는 이분이 처음 사연부터 본인 능력이 출중한 거 이야기를 했어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는 하지만 이분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분이 지금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해 주지 않다는 거 네 오늘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와닿지 않는 사연이라는 걸 더욱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집도 어느 정도 부모님 다 의사를 하잖아요 네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생물학 공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굳이 의사냐 기자냐를 두고 아니 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그냥 혼자서 생물학 공부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의사 의대 의전원에 가거나 의대에 서면 그 생물을 직접 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해부할 수 있고 또 그 생물이 파괴되는 현상도 직접 보고 하니까 더 좋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의사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막 학구열 물론 계속 공부를 하고 논문도 쓰고 하긴 하겠지만 일상에서 환자를 보는 게 그렇게 이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가 또 의문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인 의대나 또는 의사로서 산다는 게 이분이 가지는 기대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의대를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쇼크를 받을 거예요 왜 공부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출중하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주위로부터 엄청나게 부당한 시샘과 질타를 많이 받을 텐데 놀랍게도 이분이 또 휴머니스트야 그런데 또 잘 적응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이 이분한테는 전혀 공평함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공감 못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분이요 지금 휴머니스트인데다가 이분 여성분이잖아요 네 인물 한 인물 할 것 같아요 인물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위즈덤센터 위즈덤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 at 네이버.com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상당히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남들이 보면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현실감이 없니? 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너무나 자기 나름대로 잘 사시는 또 그런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보면 진짜 재미있다 이분은 자기 참 만족과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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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자기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멋있다 또 질투나 또는 질시의 대상이기도 한데 그 자체의 상황을 즐기지 못하는가 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높이고 진짜 내가 못하는 건 없지만 내가 잘하는 건 뭐야 나는 뭐로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나타낼 거냐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프로파일 자체는 지금 휴머니스트 에이전트인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이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고요 의사가 돼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나한테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라는 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아니고 소위 말해서 환자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환자를 너무 잘 대해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는 너무너무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전공 영역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분이 이렇게 뛰어나니까요 닥터하우스라고 드라마 봤죠 네 네 그 미드앤오는 하우스처럼 되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흉어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우스는 성질 터로운 아이디어랑성 많이 있었는데 롬앤도 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야 거의 뭐 슈바이츠 이상가라는 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교수님이 여기 다니는 회사를 안 그만뒀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또 지금은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분은 이 방송을 듣고 일을 그만두고 의전원 준비를 회사에서 2년만 다니면 대학원 보내준다네요 그럼 그때 가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지도 내고 굳이 대학원을 가요 그런가 그럼요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그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회사에서 잘만 이야기하면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원도 보내줄 것 같고 미국의 의대도 보내줄 것 같아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회사를 한 2년 다니면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교과서 보는 공부보다 훨씬 더 프랙티컬한 공부고 전문가로부터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의사생활이 이렇진 않잖아요 그거는 그때 이제 그 의사라는 직업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서 환자만 보는 의사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의사 중에서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환자도 간혹 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사인데 그걸 미국에서는 이제 mdphd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타이틀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는 phd를 그냥 의대에서는 돈 주고 학입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미국에서 mdphd는 진짜 md가 있는 사람이 phd를 과정을 또 한 번 더 하는 것도 있고 phd를 하는 사람이 또 md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자기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뭔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브레이크스루 를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지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왜 한국에 와서 의전을 가려고 했을까 미국에서 그냥 생물학 phd 하고 md 과정을 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미국 한국 한국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phd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 역시 철샘은 이 철 만 생각하면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뭐 일반적인 가능성이나 기대보다 더 중요하게 아마 이 친구는 가족과 같이 살고 싶다 또 남친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미국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에서 아마 한국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의전에 의사를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마 한국에 와가지고 의전원을 가게 되면 뭐 가기 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거친 거는 본인이 또 긍정적으로 나에게 실패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구나 오 나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경험한다고 받아들이고 또 그 과정에 뭐 시험 준비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뭐 일이나 좀 해볼까 이러면서 또 이런 야 꿀빨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너무 부럽네요 부럽죠 왜 우리는 한 번도 꿀빨리며 일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꿀빨리며 일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가 가지는 기본 멘탈리티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연을 선정을 했어요 이 사연을 선정하면 또 황심소 듣는 청취자들 엄청 또 욕할 거고 이게 사람들의 이 아픔을 뭐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주는 방송이냐 누구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뭐 지금 자랑하는 데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 자랑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와도 열심히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사연이냐 이런 것이 꾸짐없이 그래도 계속 달려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도 그냥 막상 부러우니까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음 그렇죠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사연이라고 그러고 고민하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요 배만 불러면 세상에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개돼지 네 그런 심리상태로 사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냐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아직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라는 것이 내 배만 불러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믿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삶의 고민이고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상태에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연을 다른 사람의 사연을 보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통념 속에서 갇혀 살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젊은 학생 같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개돼지로 살도록 양육을 댔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양육 돼가지고 난 꿀꿀 멍멍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젊은이한테 얘야 너 꿀꿀이 아냐 너 멍멍이 아냐 라는 이야기를 꿀꿀 멍멍 이것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이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쌩과 치료의 행방불명 거기 보면 막 음식을 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꿀꿀이가 돼 있잖아요 네 돈을 탐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탐하고 또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믿고 그냥 학교를 다니고 학원만 다니면 그게 언젠가 내 손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꿀꿀이가 되고 멍멍이가 돼버린 그 상황이 찬 거죠 황심소 사연 재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지를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이 분 같은 경우에 질문을 던졌으니까 질문에 답은 해줘야죠 본인이 의료봉사를 하면 사람을 도울 때도 행복해서 이미 다시 의전원 재수하는 것으로 마음먹긴 했지만 제 성향과 맞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요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의전원은 그런 걸 하는 하나의 도구나 수단 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지 의전원 자체가 목표로 삼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의전원을 들어간다는 거는 의사가 되면 당장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드라마 같은 데는 국경 없는 의사 활동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도 진짜 조금만 내가 겁이 없었으면 저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경 없는 의사 활동을 하다가도 한 10년쯤 지나면 또 본인의 삶을 다르게 바꾸고 싶어서 또 다른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의사라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던 본인이 오두막집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든 아니면 대학에서 가르치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의전원에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본인이 의전을 꼭 의전에 들어가서 의사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그것도 조금 꼭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의사 되면 꼭 저를 찾아서 통증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서 본인도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의전원 공부나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책을 읽으면 이 사람한테 상당히 또 의사로서 산다는 게 좋을까 또 의사 역할이 돼야 될 건가 하는 몇 사람의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압둘 가완디라는 하바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의사 그리고 보건대학원 이 보순이 있는 저넬 호스피털이라는 이 병원의 의사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 이 압둘 가완디는 진짜 대단한 글을 잘 쓰는 능력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한 통찰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 쓴 책을 읽으면 상당히 감동을 했는데 난 내 분야에서 이 사람의 반은 그냥 10분의 1도 못 쫓아가는구나 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영국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람 제목이 뭐더라 뭐죠 아 참 괜찮은 죽음이요 아 참 괜찮은 죽음 맞아요 헨리 마시 마시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도 참 아 의사로 사는 것이 참 힘들지만 이런 어 느낌이 있구나 뭐 그 말도 안 되는 의료 행정 체계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의사로서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를 치료하려고 한다는 그 인간성을 보여주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봤던 한국에서 돈만 밝히는 그런 의사하고 다른 의사들이 이 세상에 어딘가 있구나라는 희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괜찮은 죽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죽음이라니까 그걸 읽고 싶은 나도 처음에 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그냥 한 의사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담담한 뭐 수기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이 상당히 또 나름대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왜 공부를 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돈도 받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이 지금 직장은 사실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건 본인은 뭘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어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에서도 저 이 회사에 다녀요 라고 하는 거 그거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겠지만은 본인은 그보다 더 본인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뭐 회사에서 내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팀장이 된다 뭐 임원이 된다고 해도 이 친구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뭐 사실 그 회사가 글로벌 캠페인이라서 뭐 아시아 페스픽 디렉터다 뭐 아시아 페스픽 에리어를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본사에 보드 오브 디렉터에 내가 속해 있다든지 이 정도 되면 만족할지는 몰라요 뭐 그렇더라도 사장 아니잖아 이러면 또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글로벌 컴페니에 보드 오브 디렉터 정도 된다면 뭐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은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되거나 유엔 사무총장 되는 신분들보다 훨씬 더 낫거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이틀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지 그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실제로 글로벌 컴페니에서의 보드 오브 디렉터나 또는 리저널 디렉터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능력을 끊임없이 프로브 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거든 그럼 신입사원이 이루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루기에는 힘든 꿈을 쫓고 있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 친구는 그런 꿈은 자기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사장이 된다는 꿈은 자기한테 전혀 의미가 없거든 왜냐하면 회사의 사장이 된다는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비즈니스의 에센스는 시작과 끝이 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신입사원에 백배 천배의 돈을 벌고 또 뭐 보너스로 가지고 천만불 억불 뭐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돈을 번다라는 건 이 친구의 삶에 있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가치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전혀 이 친구의 고민이 전혀 안다고 하고 이게 무슨 달나라 이야기인지 지구인의 고민 사연으로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사연을 보내준 걸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만 듣고 싶고 이 방송 던진 분 아마 이 사연은 청취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네요 오늘 어쨌든 두 분도 참 뜬금없는 사연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현실감이 없는 사연이고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것도 인정도 하기 힘들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이분 프로파일 진짜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입은 참 이분이 누구한테도 공감받지 못하면서 이분 나름대로 천방지 쪽으로 뛰어다니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 상황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결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그 상황이 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5세잖아요 10년 동안 누구도 이 사람이 고민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분이 가진 상당히 큰 문제죠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네 진짜 본인은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힘든데 옆에서는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가질까 네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공감하는 척하는 철 선생님이 멘트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이 방송 끝내도록 하죠 네 누구시죠? 저 이웃집 집사입니다 네 이웃집 집사 오늘 처음 패널로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나오기 전에 엄청 떨렸는데 딱 사연 받아봤을 때에도 아 이거를 뭐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철쌤 하면서 점점 무의각해지는 철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올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까지 잘 지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앱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잘해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타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뱀팔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백의 서재영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